굉장히 많습니다. 악기 만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번에는 드럼을 교대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영야만 친구부터 가겠습니다. 첫 차 할까요? 아 첫 차부터 가겠습니다. 다 꼈죠? 자 여러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. 조금 마음이 아픈 돌아가신 방실이 언니 방실이 언니의 첫 차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저분한테도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. 제 마음을 받으시지요. 승강! 승강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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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